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액을 살펴보실 항목은 셀트리온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마이너스 0.94%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6% 하락 코스피 시장에서는 3,300억 양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530억 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은 하방에 달러선물 매수 들어가졌습니다. 외환시장 외환시장이 살짝 수급 자체가 좀 많이 안 좋네요. 그리고 현물시장도 별로였고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실제로 뭔가 드라마틱한 타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번 중에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0.44% 하락을 했구요. 프로그램 매도 8만주 정도 나와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이 명확하게 좀 나와줬고 UBS 증권과 골드만삭스 신월드화 증권에서 주도적인 매도 물량이 나와줬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어서 어느정도 매도 물량을 소환해줬으나 어느정도 다시한번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주는게 좋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같이 기관들의 포지션이 애매하게 나와줄때에는 의도적으로 나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즉 박스 하단에서 대량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주가를 아예 하방으로 이렇게 찍어 눌러 지지구간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포지션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런게 아니라 그냥 소량 매도 물량이 나와주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못 올라가게끔 이렇게 살짝 눌러주는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주분들께서 그 정도까지만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새롭게 나와주는 이슈라고는 우리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뭔가 최근에 프랑스 대학병원에서 연합 입찰 수주 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슈거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건 그냥 기업이 원래 하는 활동에서 수주를 해온 부분이고 이 정도 수준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사실 기업이 운영이 될 수 있을만한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셀트리거는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박스 구간에 갇혀가지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조금 많은 분들이 주주분들이 좀 심심하면 느낄 수 있을만한 시점인데 이런 시점일수록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심심하면 심심할수록 사실 주시장이 방향성을 잡아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식이든 제대로 이렇게 횡보를 해나가는 구간에서 방향성을 막 위아래 잡아주질 않습니다. 이런 시점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는 점만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지루한 시점일수록 허빙지TV의 주도 수채임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중고 신청 누르신 다음에 깔끔하게 셀트리거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인사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